제가 오늘은 금산에 왔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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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너무 좋다. 예. 인삼을 수확했으면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최고지.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인삼 닭국부터 인삼 닭국부터 인삼 닭국부터 인삼 닭국부터 인삼 닭국부터 하는 인삼 먹기. 오늘의 메인 시간인데 엄마. 금산 고려인삼이오. 기운이 팡팡 나요. 예예. 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금산에 왔어요. 여기 인삼 보이시나요? 인삼 보이시나요? 금산 하면 인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즘 K-POP이나 K-먹방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지고 있는데 인삼도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삼 곁들인 거나 아니면 인삼 맛있게 만든 것들을 먹으면서 인삼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 인삼 곁들인 아 아 짠 제가 지금 이 인삼 약초 거리에 왔는데 아 우리가 진짜 시선처럼 인삼 엄청 많은 그 쫙 있어요. 인삼 막걸리 때문에 인삼 튀김이라고 불러요? 인삼튀김 하나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얼마예요? 2020 와 인삼냄새가 인삼젤리도 있고 인삼캔디 금사인삼은 하마모과도 좋고 당뇨, 혈압, 뭐든 맨에서 좋아요 막걸리는 안 드세요? 저희 막걸리 맛있는데 저는 사실 막걸리도 한 잔만 드세요 인삼막걸리 한 잔씩 파는데 한 잔에 청은 진짜 와 이게 저 인삼튀김인데 이게 인삼청이래 와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고구마튀김처럼 은은하게 나는데 그게 되게 약간 감칠맛처럼 느껴져요 진짜 달달한 거 넣은 것처럼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고구감이 없어요 진짜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근데 진짜 좀 몸모신한 느낌이에요 와 여기는 어떤 수삼센터 수삼센터가 있어요 와 여기 다 뭐야? 네 안녕하세요 센 거라고 수삼이라고 해요 아 수삼? 수삼 수삼 이거 뭐야? 우와 감사합니다 네 향도 좋고 음 이거 약간 단데요? 달면서도 향기한 모든 잔병에도 좋고 잔병 지내를 안 하는 거지 되게 약간 달달하면서 향이 진짜 더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배가 너무 고픈데 둘러봤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삼밭에 왔는데 저기 끝까지 다 인삼밭이에요 역시 금산이라서 진짜 인삼밭에 끝도 올 수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 고려인삼이라고 하죠 네 와 이 빨간색은 뭐예요? 이게 인삼 씨예요 씨요? 네 씨 씨앗 이게 이제 대한민국 금산은 하늘에서 내려준 인삼이야 아 인삼을 먹고서 부모님이 이렇게 나섰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토질하고 기후하고 딱 맞는 인삼이야 그래서 사포닌이나 갓동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인삼보다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된 거죠 네네 네네 와 와 와 인삼 와 진짜 크다 네 이게 5년 된 거예요 5년 됐어요? 네네 5년 됐어요 어땠구나 이렇게 잡으세요 갖고 와 이렇게 와 뿌리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각종 금산에서 나오는 각종 이제 요리 다 인삼이 다 들어가요 금산 요리는 맛있는 거 먹어보시죠 아 그럼 당연히 드셔야죠 인삼을 수확했으면 그 인삼으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최고지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금산 고려인삼이에요 이거 드시면은 기운이 저것이 팡팡 나요 예예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짠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와 진짜 완전 상딸이 부러지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닭볶음탕이랑 인삼 닭볶음탕 인삼 삼계탕 와 이거 능이 크기 봐 능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봐요 김치에다 삼겹살까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인삼까지 이렇게 딱 준비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많이 잡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놀래고 있어서 마음 좀 삼겹살은 고기하고 인삼을 같이 아 같이 구워 먹어요? 네 그러면 삼겹살 드실 때 더 업그레이드 돼서 건강하실 거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드신다니 진짜 놀라워요 엄청 놀라워요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예 많이 드세요 닭볶음탕 한입만 먹어볼까? 와 맛있어 아 약간 집에서 맛있게 끓인 맛 같아요 와 이거 한번 통으로 하나 뜯어볼까? 쌈장 살짝 와 이게 또 쌈장이 그냥 쌈장이 아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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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드러워 아 삼겹살 왜 이렇게 맛있어? 미쳤다 음? 음? 아하 감사합니다 아 일단 이거를 이거 진짜 통으로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인삼을 살짝 잘라서 삼겹살 안에 인삼 넣고 삼겹살 안에 인삼 넣고 삼겹살이랑 조합이 괜찮네 삼겹 명이말이 아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재배해가지고요 아 진짜요? 진짜 짜만치 담은 거예요 와 와 이제 닭볶음탕 이거 익는 동안 좀 먹고 있을까? 와 안에 감자도 있어요 감자 포슬포슬 잘 익었나 보다 이게 진짜 찐다리다 와 아 그래 봐 엄청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잘 익었다 와 닭볶음탕도 같이 먹으면서 김삼뿌리랑 김삼뿌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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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к 아 아 어 음 아 으 아 으 으 역시 밥을 같이 먹을래 닭볶음탕 국물에 밥 먹으면 두꼬다리를 반 잘라서 삼겹살이면 김치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줄 알았지 삼겹살 삼겹살 김치 삼겹살 대박이에요 역시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김치 잘 잘라줬어요 당면 당면 다 맛있다 인삼aby 어떤게 dram çi 네 ご飯 이제 파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다 식었으니까 따뜻하게 데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먹나물에다가 김치까지 딱 이제 한파 꽉꽉 채워서 구웠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 삼겹살 있어야 되는데 밥 없이 다 먹어버렸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이 능이를 자연산 능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 능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맛있어 냉이가 향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악할 줄 알았는데 진짜 향이 되게 좋다 우와 역시 자연산은 다르네 오 이거 뗍시다 와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어우 끝내줘네 문져서 쌈장도 같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피만 먹어도 그냥 사리쩌갖고 굳건었는데 안에 찹쌀 봐 이거 능이야? 끝내줘야 아 끝내줘요 완전 진짜 진학이었어요 와 그게 중요한 거야 좋은 게 아니 아 아 고장 고장 마셨어 금상근 홍보하려고요 아 금상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어떤 거예요? 명의도 키우고 중말부추도 키우고 중말부추도 우리 마을지만 나오는 거잖아 우리 마을 잘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인삼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만이 나오는 깻잎하고 약초가 주인 강불이다 서버님 큐 안 났어요 이제 다 맛있어 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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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금상에 정말 인삼도 그렇고 또 다른 좋은 농작물이 많으니까 금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이거 인삼을 잘라서 음 이거니까 단맛이 더 커지고 향이 너무 좋다 자 이제 한 번만 주시고서 네 자 우리 인삼 홍삼으로 만든 이 데트 리저트가 있으니까 그거 드시러 가보실까요?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 드시고 가자고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한 입만 먹고 여기보다 거기 가서 먹으면 더 힘이 날 거예요 몇백 년 된 정자비테일 그래서 촬영하여면 참 좋죠 음 마지막 한 입 지금 디저트를 준비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디저트를 일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380년 와 진짜 여기가 풍경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합국나무 남자나무 여자나무 오늘의 메인 시간인데 이게 홍삼이나 인삼 수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약간 건강식품 같은 거거든요 이것부터 먹어볼래요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이게 절편이래요 절편 오 음 아 절편이라고 해서 떡을 생각했는데 홍삼 말랭이에요 근데 진짜 간말랭이를 먹는 것처럼 그 식감이 똑같아요 음 달다 얘는 이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말랭이처럼 이렇게 홍삼을 말린 거고 이 절편 말고 정과라고 있는데 그 한 뿌리를 통째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오는 거래요 이건 뭐지? 아이들이 놓는 흑삼 애들이 먹으려면 맛있어야 될 텐데 오 오 애들이 먹을 수 있겠다 충분히 되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저 오늘 너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우와 인삼 이렇게 통째로 들어와 있어요 음 달아 단 음료수 홍삼이 되게 향이 은은하게 나요 오 이것도 맛있겠다 젤리스틱이래요 완전 젤리 와 신기하다 진짜 상상도 못한 음식인데 이거는? 이거 그냥 맛있다 홍삼 향이 진짜 은은하게 난다 음 맛있어 근데 인삼이랑 홍삼 뭐 수삼 흑삼? 다 다른 건가 그게? 그 인삼이랑 홍삼이랑 수삼이랑 다 뭐가 다른 거예요? 인삼하고 홍삼 뭐가 다르냐 아까 이렇게 밭에서 태운 것이 수삼이에요 부피를 깎아서 말리면 그게 인삼이야 아 그게 말렸다 찌고 말렸다 찌고 아홉 번을 해서 나오는 게 홍삼이야 홍삼 인삼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하다 운동을 해야지 나같이 이렇게 튼튼하다 맞습니다 네 디저트 홍삼? 이게 제일 대중적인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디저트 홍삼이라고 해서 빵에다가 먹어도 되고 물에 얼음과 타서 먹어도 맛있대요 6년근으로 만든 거래요 6년근 홍삼 향이 확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달고 나는 뭐 알갱이 같은 것도 좀 씹히면서 맛있다 이거 엄청 달아요 얼음에 딱 타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을 먹으면 홍삼을 많이 끓여갖고 얼마 안 남은 게 그 농축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홍삼 눈 찐 진한 이야 이게 우와 쏟았지롱 원래 인삼이 그 홍삼 홍삼 액캣스로 드셔가지고 아까보다 피부가 훨씬 더 많았어 아 아이좋아 홍삼정 스틱인데 되게 애들 먹는 걸 확실히 부담감이 없게 나왔어요 우와 근데 이렇게 생겼어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건 뭐야 홍삼청 아까 그 인삼 튀김에 찍어 먹었던 홍삼청이랑 같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이것도 애들이 먹는 이거는 이건 아무것도 안 넣은 거래요 홍삼 그냥 포 절편 와 얘는 진짜 그냥 찐 그 홍삼 포네 이거는 홍삼 좋아하시는 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와 이거 사탕 할머니 집 가면 맨날 있는 홍삼사탕 근데 진짜 홍삼이 몸에 엄청 좋다고 워낙 잘 알려져 있잖아요 또 이렇게 금삼 홍삼으로 만든 또 이런 건강식품들을 먹어봤는데 진짜 종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절편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아 근데 오늘 진짜 음식도 엄청 푸짐하게 또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디저트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 진짜 오늘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소화도 시킬 겸 박물관 가서 구경하시고 아 박물관이요? 네 금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아 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는 건물이 이제 금산 인삼관이라는 곳인데 와 저게 다 뭐야? 인삼주인가? 이렇게 큰 인삼주 본 적 있어요 역사관 진짜 1500년 전부터 있었대요 금산 인삼 1500년? 아 안녕하세요 금산 인삼 중에 이용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금산 인삼이 좀 뭔가 다른가요? 저희가 사푸닉 종류가 저희들이 서른 달 이상이 나온다고 다 나는데 금산 인삼만큼은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역사를 갖고 있는 인삼이기 때문에 누구나 드시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인삼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인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까지 유명을 주는 정말 몰랐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금산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삼도 먹어봤는데 약간 진짜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산에서 인삼축제가 열리는데 여러분들도 또 몸에 좋은 인삼도 드시고 또 축제도 즐기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